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7월입니다 7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주 7월 첫째 주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되실거에요 그죠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7월의 첫번째 주 주간운세입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선택해 주셨나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눈을 지그시 뜨시고 타로를 한번 바라봐주세요 번뜨기는 그 선택지가 바로 이번 7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기운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구요 자 가볼게요 복타 복타 자 7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입니다 집중해서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7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에요 요거를 딱 보시면요 예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하죠 예 딱 그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되요 자 연애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이 예 뭐 취미생활이 됐든 거기에 지금 너무 빠져 계세요 일단은 연애쪽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사제니까요 예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자연을 상징하는 예 하늘색의 타로 자 무난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굉장히 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예 너무 연애 쪽에 신경을 쓰고 계세요 예 그건 좀 안좋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여기 상승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실 때구요 그리고 일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 주실 시기이신데 그 집중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비즈니스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예 이 7월의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연애에 너무 이게 집중해 집중하셔서 일에 소홀해 소홀한 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여기 기쁨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 풀밭을 걸어 올라가면요 이 문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의미의 자 기쁨이라는 의미 보이시죠 기쁨이라는 의미의 타로인데요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사제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요 여기 이렇게 먹잇감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상대방 사랑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예 비즈니스나 일적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 기쁨으로 가실래요 여러분 자 무너지는 탑으로 가실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 타로를 봤을 때는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요게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짱남이 됐든 썸남이 됐든 제외가 됐든 지금 잘 만나고 계시는 그 사람이 되었던 일단은요 여사제 너무 여러분의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약간 집착하는 집착을 하시면서 비즈니스에 좀 집중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기가 7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그 취미 말씀드렸죠 너무 지금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비즈니스나 일적인 부분 스스로 성장할 때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고 노력하시고 지금 기회가 왔는데 기쁨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에 너무 몰두하고 계세요 에너지가 힘을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네요 무너지는 탑으로 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흐름을 가다가 무너지는 탑이 딱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악마나 이런 쪽으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는 그냥 조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월요일 그러니까 주 초반부터 일과 취미가 됐든 연애가 됐든 그런 균형을 맞추시면 얼마든지 기쁨을 가실 수 있으세요 기쁨의 타로 괜찮습니다 이동도 괜찮고요 금전적인 기운도 나쁘지 않아요 평균 다른 거 다 평균이에요 지금 일과 취미 사랑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일적인 거 비즈니스 공부나 학업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착실히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자 좀 쓰셔야 할 때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시킨대로 한다면 예 시킨대로 한다면 제가 조언에 말씀드렸죠 시키는 대로 한다면 네 균형을 좀 잘 맞춰보세요 너무 지금 뭐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부족해요 성실함 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이리야 말달리자 아 너무 막 나가지 마시고요 예 그러네요 정말 예 요 타로 한 장 더 가볼게요 노인의 타로 예 정체의 타로입니다 이거는요 좀 생각을 하라는 타로예요 노인은 젊은이의 놀이보다는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걸 상징하거든요 예 너무 바꿔서 활동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공부나 일 여기에도 예 그만큼 집중해 주셔야 될 때가 7월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부정적인 타로인데 예 이거는요 이 선택지는 다른거 없습니다 예 균형이 잘 안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 밖에 뭐 취미나 연애 쪽에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예 이 비즈니스 일적인 부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균형에 잘 맞아가면서 이번 한주도 흘러가실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실거예요 타로가 좋은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네요 7월이니까 갑자기 여름이 와서 그런가요 예 예 주간운세니까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응원할게요 폭탑 폭탑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 선택지구요 주간운세에요 자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두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가장 눈에 띄이는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여행을 상징하는 타로구요 원숭이구요 감옥이에요 칼이에요 7월의 첫째주 여러분은 이동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동수에 관련한 어떤 선택도 하지 마시구요 자 이거는요 그 살짝 앞날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요 이번주에는 뭐 여행 계획 자체를 짜지를 마세요 지금 예 어딘가 멀리 떠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요 나중에 지나서 그게 전부 틀어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쪽으로는 아예 기운이 빠지는 시기기 때문에 이번주는 그냥 지켜보세요 뭐 날짜 정하거나 일정을 정하기에는 맞지 않는 시기구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시기로 하셨다면 예 이번주는 일단은 대기 연기하세요 지금 떠나시면요 무언가 잃어버리구요 예 뭐 쉽게 말하면 차키를 잃어버린다든지 뭐 여행지에다가 뭐 선글라스를 놓고 온다든지 뭐 지갑을 흘린다든지 핸드폰이 예 뭐 떨어뜨린다든지 뭐 여러가지로 예 짜잘짜잘한 문제가 예 보입니다 예 여행을 떠나는 시기는 아니세요 멀리 어딘가 이동수로 선택을 뭐 결정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합 화합을 나타내는 타로구요 연애 쪽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아버지의 타로고 예 지팡이는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지팡이가 하나에요 그리고 소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제외 그 사람가요 자 정신적으로 아직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셔야 될 때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될 때는 아니세요 자 7월의 첫째 주 이 일주일에 뭐 기가 막힌 예 뭐 깜짝 이벤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거는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대인관계로 인해서 7월의 첫째 주가 잘 흘러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실 거고요 잘해왔서요 잘해왔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 연락 이해해서 그래서 좀 시간은 이번 주는 아닌 거예요 좀 밀어보세요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짱남이나 썸남 짱남 제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불꽃튀기는 화려한 이벤트는 없으실 거지만 연결되어 있다 예 정신적으로 예 그 이어져 있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좀 기다려주는 시기로 삼으세요 반면에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뜬금포 연락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일이 잘 풀러나가실 거예요 야 요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실 거고요 예 저는요 예 일이 잘 풀린다는 거에 높은 점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이동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야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하기 잘했다 할 것이다 예 하기 잘했다 할 것이다 요거는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수나 뭐 여행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조금 미룬다든지 자 뭐 그런 쪽으로 예 좀 연기 시켰을 때 그거를 하기 잘했다 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수나 여행은 이번 주는 아닌 거야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먼저 식사부터 하라 맞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하라 예 다른 거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는 잠깐 쉬어가는 한 주 삼으세요 연결되어 있다는 그 신뢰감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황제의 타로입니다 황제 먼저 식사부터 하라 연애 그 믿음은 예 황제처럼 꿋꿋하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황제는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장생활이나 주변에서 평 좋은 평가 받으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의 7월 첫째 주입니다 자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7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7월의 첫째 주고요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여러분은 태양을 향해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조금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 감정의 여왕이 있지만요 이 여왕은 예 혼자서 이 물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컵은 비어있고요 자 괜찮아요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타로는 마법사 이 타로는 마법사예요 예 연애 쪽에서 예 조금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에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사랑보다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예요 하얀 하얀 늑대 여러분은 늑대예요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늑대입니다 아주 순수한 예 열정으로 꽉 차 있어요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변함이 없다 정체를 상징하는 타로이고요 어차피 예 여러분의 상대방은 크게 반응을 해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일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기회가 왔고요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돈도 들어올 거고요 예 연애 이성적인 문제에서 풀리지 않는 건 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한자리 맡으시면서 상승하시면서 충분히 모두 보상받으실 거예요 지금은요 7월 첫 번째 주 그냥 일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경력을 쌓는 시기로 삼으세요 연애나 확대해석해서 대인관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절대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바보의 타로 예 시간 낭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일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뒤로 미루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 여왕인데 비어있다 지금은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시잖아요 애정을 막 갈구하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채워지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있다 그 상대방은요 더 스스로 막 답답 할 뿐이에요 차라리 혼자가 되십시오 혼자가 되서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 일적인 예 목적 달성 거기에 힘을 쏟으시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7월의 첫째 쪽 예 여러분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예 여러분을 찾고 노력해 오신 일에 대해서 목적 달성과 결과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서 한자리 차지하실 거예요 승진의 기회 아니 잠깐만 7월 달에 승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나요 자 높이 올라가는 시기세요 예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요타로 예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예 뭐가 있어야지 사랑도 하죠 그죠 예 직장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요 일도 중요하고요 일단은요 사랑보다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준비하는 상황을 자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주일입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순수의 순수 여러분 늑대입니다 예 이번 한주는 일을 향해 달리세요 물어 뜯어버리세요 일을 예 성취라는 결과가 예 이번 한주에 있을 거예요 그냥 노력만 하고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자리가 올라간다거나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금요일이나 뭐 이때쯤 가면은 완전 뿌듯하실 겁니다 부럽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당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더 신중하게 길을 기울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야 좋아요 더 신중하게 길을 기울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시던 일이 있으셨나요 7월달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자 걱정하지 마세요 첫 끝발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시작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기운을 담고 있는 게 이번에 7월 첫째 주예요 지금까지 밀어왔던 일을 하세요 무조건 하십시오 좀 걱정스럽고 부담돼서 밀어왔고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랬던 거 무조건 하십시오 하면 다 잘 되실 거예요 저를 믿으시고 뛰어드세요 정말 정말 잘 되실 겁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그냥 일주일인데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비즈니스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마법사입니다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가진 목적 달성에 시기신 거예요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좋습니다 첫째 쭈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7월의 첫째 쭈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7월의 첫째 쭈고요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왔고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어요 자 그 얘기에 뭐냐 이번 첫째 쭈가요 여러분은 7월 들으셔서 가장 좋은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의 시기세요 다른 거 뭐 볼 거 없습니다 정화 이거는요 정화를 의미합니다 해바라기가 떴고요 비가 내리면서 모든 것을 씻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좀 막혀 있었던 게 다 잘 풀릴 겁니다 특히 연애 쪽으로요 대인관계 비즈니스 쪽은요 그냥 평타예요 평타 여기 원숭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성 이성과의 사이에서 일이 잘 풀리면서요 욕심이 나실 거예요 비즈니스라든지 자 이런 쪽도 잘 풀리지 않을까 근데요 달의 타로고요 오히려 칼과 새로 상징되는 이 타로는요 이 타로는요 칼의 왕이에요 칼은 다툼과 트러블이겠죠 예 뭐 그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애가 잘 풀려서 두루두루 잘 될 거라는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번 한 주인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동수 없고요 대인관계 콧불 쏩니다 크게 바라지 마세요 비즈니스에서도요 그냥 내가 할 일 꾸준히 하는 그런 한 주지 뭐 특별하게 돈이 들어온다거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중대 중대한 일을 맡게 된다던가 역할을 하게 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일적으로는 그냥 평타 평범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완성의 원이 있습니다 연애는 최고입니다 최고 7월달 모든 기운이 이 첫째 주 몰려있습니다 만약에 제외라고 하신다면요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상대방이 됐던 뭐 세달이 연락을 끊겨있었던 여섯달이 연락을 끊겨있었던 1년이 연락이 끊겨있었던 지금 하실 때요 지금 하면 아 잘 아마 연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게 나는 어렵다 하시면은 SNS 뭐 풀메 아 저기 상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살살살살살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짱남 제외 썸남 뭐 다 최고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 스스로 움직이신 만큼 분명히 결과는 따라옵니다 예 자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하기 싫으시다 그러면은요 약간의 낌새 기미 아시죠 힌트만 살짝 건네시면 저쪽에서 예 올 겁니다 예 그리고 고백을 받는 이번 주이기도 하세요 더할 나이 없는 예 이번 첫째 주 예 자 일적인 거는요 해바라기니까 정화예요 잘 풀어주실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번 주는 그냥 예 여러분의 사랑을 찾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뉴페 들어올 겁니다 뉴페 들어오는 한 주 그리고 소울메이트 예 뭐 동성애 친구와 우정을 나누기에도 좋은 식이세요 예 같이 음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게 좋아요 정말 예 오래가는 친구 있죠 평생지기 예 그런 평생지기와 예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 뭐 비즈니스야 뭐 일주일인데요 그죠 살짝 그냥 넘어가도 아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예 연애가 좋고 뭐 뭐 뉴페도 들어오고 고백도 받으실 거고 예 부부의 타로 사랑이 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외 똑똑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연락 아유 너무 뜬금 뜬금이 없는데 그러시다면 뭐 살짝 SNS나 뭐 이런 노래나 이런 메시지 이런 걸로 마음을 표현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 무언가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제외적으로는 표현하셔야 돼요 지금 해놓으셔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러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바보 어리석음 그런 걸 뜻하지만요 달이 있어요 달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랑의 완성인 원 동그라미 그리고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연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자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다 이야 이것도 뜬금없이 이거 뭐죠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다 자 뭘까요 이거 다 좋은데 갑자기 뭐죠 자 노인의 타로 자 여러분 제가 좋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좋은데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기다려주시는 주진 않을 거예요 자 노인의 타로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쟁취하실 건가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저는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무언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움직여 보세요 그게 사랑과 연애의 연애의 완성 해보셔야 될 해보셔야 될 그럴 시기 잘 되실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고백의 타이밍도 있습니다 고백을 받는 거예요 눕해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첫째 주를 응원할게요 자 노인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복타 독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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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